11기 하 20장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키야는 한참 동안 흐늦게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대를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키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아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의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키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식에 위로 드리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키야에게 보내왔다. 히스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키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의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키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키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정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집에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에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네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호세야 13장 에브라함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함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할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커프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장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 뵌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0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애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0편 138편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도 누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시니 주님께서 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